가스 차단기로 연기 감지까지 가스불 걱정 이젠 끝! 가스 차단기 밸버 2.0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밸브가 열리고 잠기는 기능 탑재 남녀 노소 누구나 손쉬운 밸브 교체 온오프 원터치 방식으로 어린아이도 어르신도 간편한 사용방법 2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안전잠김 타이머 적용 고온 감지 시 자동으로 중간 밸브를 잠가주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 가능 안전한 가스 이용을 위한 가스 차단기 밸버 2.0